아주아주 먼 옛날 백설 션슈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.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귀엽니? 뭐? 다롱이라고? 물론 다롱이가 귀엽긴 하지. 거울아 거울아 다시 한번 부를게. 그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있니? 뭐? 나보다 김혜령이 더 멋있다고? 마지막으로 부를게.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? 어머 나라고? 어머 너 뭘 좀 아는구나. 당연히 션슈지. 거울아 거울아 그럼 매주 화요일에는 누가 제일 최고인 것 같아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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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